1. 윙커트를 With the 은혜의 이번에는 윙커트를 성공했습니다 1번에 거기 좀 하네요 잇고드는 빠르게 했구요 윙커트를 엘림짝! 자아악! 달려받쳤습니다! 2 3점으로 또 잘라줬어요 이번엔 김민구가 아닌 장민구였어요 장민구가 저는 못박겠거니 했는데 아무거 타보네요 4초, 3초 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7이 나옵니다 자아악! 장민구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흘러가네요 자, 승자인 선수의 매력이 바로 2 3점이죠 제퍼슨 자클락 3초 2초 1초 웨다 총장! 들어갑니다! 동패들의 파우를 이끌어내고 있는 조상결의 플랭! 아, 장원행 지방되어졌어 묘기를 해보여지네요 수건 visits 자, 받자마자 몸을 움츠리었다가 바로 쏘는 이런 장연 stop, 가만 있 sostiau 선수의 매력이기도 하죠 5 1초 안에enan 그 목이 참 있어요 자, 이만큼 경기를 약간 눈발시키네요 지금, 아, 진위에 망이 있는데 망이 찢어있던 것으로 완전 강력한 망이 3플레이 2쿵에 4초간으로부터 라이더 웨커스 상승들어 타일러 웨커스는 승부처에서 자신의 득점 1위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민구와 웨커스는이었습니다 역시나 웨커스의 23방에 전주신대체천간은 아시아과 뛰거워졌습니다